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처음 접하신다면 아마 꼭 알고 있어야 할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용어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짧은 영상이지만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하신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운 내용들을 접하시더라도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기본적인 용어 다섯 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 왼쪽에 저는 플러그라고 하는 것을 하나 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요. 이렇게 전구를 하나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흔히 플러그 많이 볼 수 있죠. 콘센트에 꽂는 형태로 사용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전구도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전구는 이제 백열 전구보다는 주로 LED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플러그와 이 전구를 연결해서 켜려면 저는 전선을 어떻게 이어야 할까요? 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실제로 안에는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을 쭉 연결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구의 한쪽과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꼭다리 있는 부분에서 또 전선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의 다른 한쪽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길을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을 좀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죠. 일단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플러그 양쪽 두 곳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쪽 사이에서는요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게 어느 쪽으로 자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힘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에서 하는 일이고요. 자 여기서 가해주는 그 힘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적인 압력 뭐 일종의 전위의 차이 그렇게도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물에 비유했을 때는 수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이 전압은 이제 영어 기호로는요 우리가 V라고도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압의 크기는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전압의 크기는 220만큼의 크기인데 단위를 읽을 때는 볼트로 읽기 때문에 우리는 220V 그렇게 읽죠. 자 건전지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 1.5V, 3V 그렇게도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세게 가하면 자 이 상태에서 전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하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쓰고 저는 여기다가 전류라고 적겠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물과 비유했을 때는 파이프 안에 흐르는 물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일종의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압은 볼테이지라고 해서 우리가 V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이 전류는요 프랑스어인데 이타시티라고 해서 강도, 세기를 의미하는 I를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전류가 1암페어 흐른다 혹은 2암페어 흐른다 이렇게 암페어의 단위로 그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관찰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전구처럼 전기를 사용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개는 어떤 부하들이 있나요? 형광등도 부하고요. 컴퓨터도 부하고 전기장판도 부하고 세탁기도 부하입니다. 그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부하라고 하고 부하는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그래서 혹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오버로드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과부하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의 부하 중에서 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기호로는요. 이렇게 R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단위로는 우리는 이제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전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옴이라고 하고 1옴이냐 2옴이냐 그렇게 이제 부르죠. 전류의 단위는 뭐라고요? 맞아요. 암페어가 됩니다. 전압의 단위는요? 맞아요.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200볼트, 예를 들어 전류는 20암페어, 저항은 30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 기본 용어를 알게 되었나요? 전압, 그리고 전류, 그리고 저항. 이제 이 세 가지는 꼭 알게 되었죠. 이 세 가지가 서로 여러분 몇 가지 규칙에 의해서 수학적인 방정식에 의해서 연관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걸리는 전압 부위는 이렇게 우리가 I 곱하기 R입니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R분의 부위라고 해서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법칙을요.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전기에서 기본 회로 분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 바로 이 옴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쭉 흐르는 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선을 통해서 다시 전구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길,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이 전기가 흐르는 이 폐루프, 이 통로를 우리는 회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서킷이에요. 하나의 길로 완전하게 닫혀 있고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전선이 있고요. 자, 중간에 여러분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이렇게 스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부하들도 있게 되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 이 전기의 흐름의 하나의 길을 말하고요. 자, 이런 길은 우리가 중간에 스위치나 차단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렬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병렬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몇 가지 제가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전압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전류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저항도 기억하시고 네 번째, 이 세 가지가 방정식으로 이루는 옴의 법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회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로부터 이제 모든 전기적인 공부가 시작이 되고 이 전기 공학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기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처음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더 복잡한 전기 개념을 이제부터 탐구하고 그리고 기초를 더 단단하게 형성할 겁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무작정 외우거나 무작정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가보시면 전기 공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저와 함께 계속 전기 공부를 더 즐겁게 해보시죠. 고맙습니다.